내 나이 200살이 되면 고향 한 번 바꿔 보자 맨날 맨날 여기서만 살 수 있잖아 200살이 되면 지금 한 번 바꿔 보자 지겹도록 해봤잖아 그만한 총선 말간다 여전히 사는 기본소년 300살인데 나의 경우 150살이 아직은 청춘이야 옆집 아저씨 그 양반 400살 살았잖아 이미 생기다 누가 그렸냐 오뎐 보고 살았네 아 또 뭐 있잖아 찾아보자 왜 있잖아 그거 그거 내 나이 200살이 되면 고향 한 번 바꿔 보자 맨날 맨날 여기서만 살 수 있잖아 200살이 되면 지금 한 번 바꿔 보자 지겹도록 해봤잖아 그 바람 그 바람이 청춘성 말간다 여전히 사는 기본소년 400살이네 400살이네 나 이제 겨우 150살인데 아직은 청춘이야 옛집 아저씨 그 양반 400살 살았잖아 인생이 길가다 누가 그렸냐 오뎐 보고 살았네 아 또 뭐 있나 찾아보자 왜 있잖아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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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말이 못해 예 아멘